지옥은 둘째 날 두 번째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은 미리 다 알아요 그냥 기회를 주는 거지 여러분도 오다주는 건 안 할 줄 알아 그런데 기회를 줘서 나에게 무임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겁나는지를 몰라 맺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좋다고 그러지 안 하면 천사 숫자가 줄어들어 천사 숫자가 줄어들면 지혜가 안 생겨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뭐를 보면 통역을 해줘 이 시대로 들어가면 이 시대의 배경을 예레미야 시대 때문에 예레미야랑 동일하게 다 가르쳐주셔 그때의 성령님이랑 지금의 성령님이랑 똑같으시니까 그때는 교인을 성신이라고 했고 지금은 성령이라고 그러지요 지금 현재는 보혜사라고 그러지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변호해 주시는 거야 그건 그렇게 하지 마 그거 하면 죄가 들어오면 더 힘들어 유루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편하다고 그냥 해버려 이거를 그러니까 이 죄값을 치르나가 굉장히 힘들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줘야 되는데 수치스러운 건 안 하려고 그러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걸 해야 되는데 스타우루스는 오해를 사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짊어지고 가셨지 그렇지 않으면 안 짊어지시죠 그러면 사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된 사항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러다 수치를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눈물을 흘려도 손해를 봐도 스타우루스 경제용어라고 그랬지 그 이 경제용어 은행용어 상업소로라는 걸 보고 전세자금을 주다 또 그다음에 월세자금을 주다 보증금을 주다 집을 사주다 결혼자금을 주다 아이를 낳게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티테미어 알먼 여그니 그래서 기노마이라는 적 뭐예요 단단하다 대적하다 그러니까 경제용어가 있으니까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요 내 마음속에 걱정을 그래서 이제 지옥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지옥의 일곱 부분 지옥의 일곱 부분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엄청 찾았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뭐 찾다가 안 찾으면 힘들어 아퍼 자 지옥의 일곱 부분 첫째는 쇠올이라고 합니다 쇠올 쇠올은 미완료형 피에 대해서 이래야 되는데 구걸하다 거지가 되다 무덤 지옥 구덩이 죽음 음부 이런 지역이 있어요 개시성 이런 건데 이거는 개시성 지옥은 어마어마하죠 전갈이 막 삼천 개씩 어마어마한 거예요 먹었다가 뱉었다가 먹었다가 뱉었다가 뱉었다가 하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내가 이거 용한테 해안받은 거 내쫄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바꿀 거야 자존심 최고의 우리의 우상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래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해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혼자 와서 기도할 때 혼자 우는 거야 하나님 전달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 해 줬어도 못 들어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달마다 오다가 똑같이 내려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래요 두 번째 지옥 아바돈 이거는 좀 쉐올 아바돈은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지옥을 지배하여 파괴하는 천사 이런 뜻이에요 아바돈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파괴하고 지금 이 땅에서 또 지옥인 사람들은 구걸하고 거지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 번째 베샤하 베샤하 세 번째 지역은 베샤하 베샤하는 가면이란 소리야 딱 잡아띠는 거야 풀어서 본 거기다 적용하지 마 그건 사역할 때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나 같은 게 무슨 수치 자존심이 있나 너 창녀야 그러면 창녀인 거야 왜 세상에 타입의 수니까 그죠 오히려의 보금 먹은 사람들은 굉장히 약해 왜냐 연습을 안 하잖아 우리는 천국 가는 천국 가는 연습 왜 안 해요 안 하잖아 내가 곧 길이요 그게 뭐예요 너 이렇게 살으라고 정해놓았어 그게 천국 가는 길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 이제 살 것을 다 마련해 놓으란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니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래 필립이 아니 제자들 또 동문 서다보는 제자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왜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못 보냐 여태까지 못 보냐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언해 주고 여태까지 지도해 주고 여태까지 말씀 부려 여태까지 애우기만 다녔지 제 생활의 유익을 못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해야 돼요 1심 2심 여태까지 해도 안 하네요 저들 1심 2심 간섭받아 해줘도 안 해 그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야 나나 내 영혼이 중요하지 상대방이 볼 땐 중요치 않아 떠나면 끝나 그죠 네 번째 티트라는 지역입니다 티트라는 지역 티트라는 지역은 가면이고 베샤바라는 지역은 참다 견디다 뭐뭐 할 것이 못마땅하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지역은 가면 세 번째 지역은 참고 견디다 뭐뭐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런 뜻이고요 다섯 번째는 하야웬입니다 하야웬 하는 정관서입니다 여기는 단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장몸이 아니고 거품이 일어나다 술 술 취한 행동 진흙 진창 수렁 끈적끈적하다 이러면 하야웬 지옥이야 예 했으면 해야지 이 사람은 양락없이 안 고치면 이루어 가는 거야 이쪽 지역으로 이쪽 지역으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샤레 실험도구 라는 뜻이 있고요 일곱 번째는 개현나 영혼 쓰레기 소각장 아래로부터 위까지 걸어가려면 300년 걸린대요 지옥을 걸리는 거리고 넓이도 깊이도 각각 300년 걸려요 지옥의 일곱 부분은 모두 다니려고 하면 6300년 걸린대요 일곱 가지 지옥 하나하나는 다시 일곱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7.7이 49가지죠 칸막이는 불의 강으로 불의 강과 우박으로 경계를 그리고 있다고 그래요 지옥 하나하나의 넓이는 천엘 깊이도 천엘 천엘이라는 단위입니다 옛날 단위 그리고 지옥은 징계의 천사가 9만 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모든 방마다 7천 개씩의 동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마다 각 동굴마다 7천 개의 틈새가 있습니다 한 틈 바구니마다 7천 마리의 전갈이 들어 있습니다 전갈은 사자와 말과 같이 크다고 그랬죠 한 고리마다 7천 개씩 독주머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전갈에 300개의 고리가 있는데 한 고리마다 7천 개씩 독주머니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마리가 오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 말이에요 지옥 가면 그리고 일곱 개의 강에는 독이 흐릅니다 독 일곱 개의 강에는 독이 흐릅니다 그래서 닿기만 하면 창자가 썩고 녹고 피부가 녹고 썩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불을 소개합니다 첫째 지옥 속에는 다섯 가지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불은 상키기도 하고 토하기도 합니다 먹었다가 뱉었다가 먹었다가 뱉었다가 두 번째는 어떤 불은 상키기만 하고 토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속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어떤 불은 토하기만 하고 삼키지는 않습니다 계속 불을 토하기만 합니다 네 번째 어떤 불은 삼키지도 않고 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 이런 불이 있다는 것이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